아까 길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이런걸 주셨어요 슈퍼레몬 먹어봐달래요 근데 그분 이름이나 뭐 그런걸 몰라요 보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진짜 처음 먹어보는건데 있는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좀 지나니까 괜찮은데? 아 이게 겉에만 쉬고 안에는 아니셔요 근데 겉에가 너무 시나 한 번에 5개는 먹으면 어떨까요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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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조금만 버티면 달달한데 그 조금만 못 버티겠어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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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술!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급스러운 쓰레기 사탕 주신분 애플 달지마세요 누군지 알면 죽이러갈거같으니까 그럼 이말 다음엔 더 재밌는 영화상으로 만나요 아멘